자 오늘 아쉽게도 저 혼자서 이렇게 리액션을 해보려고 켰는데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제 어젯밤에 어젯밤은 아니고 어저께 저기 이태원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낮에 여러가지 음식들과 이태원 거리를 찍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술을 막 먹었는데 먹다보니까 밤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클럽을 갔어요 털스테이 파티라는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지금 행오보를 겪으면서 골골대고 있어요 못 나왔어요 아예 진짜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쉴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어 당국적이었어 어저께 러시아 친구도 만나고 털키쉬 친구 만나고 미국 친구도 만나고 남아공 친구도 만나고 뭐 거의 그냥 지구촌이었어요 이태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브이로그가 곧 올라갈 거니까 립갱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아 누구를 제가 리액션을 할 거냐 바로 Charlie XCX의 Five in the Morning 이라는 곡을 한번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Charlie XCX는 제가 옛날에 한 노래 제목이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그런 아티스트인데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브리티쉬고 아마 지금 옆에 처비보이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술이 약하니까 뭐 여기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그러면 혼자서 저한테 한번 그러면 혼자서 솔로 리액션 Charlie XCX의 Five in the Morning Let's get it!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Lit 액션! Five in the Morning 세куался 세기 πο이리고 세기 좌약 이 노래 resonates 찰리XX의 원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게 지금 약간 저는 트래비스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느린 트랩 비트에 이렇게 오토튬을 살짝 입히면서 신기한 트래비스칸 같지 않나요? 멜로디 라인 같은 게 진행 자체가 트래비스칸 같은데 살짝 웃은 게 5 in the morning, I'm going all in, 그리고 뭐였더라? I'm busy ballin. 5시에 볼링을 하시면은 농구 선수이신가요? 5시에 볼링하기 쉽지 않은데 가볼게요. I'm busy b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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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끄는 이유가 이 영상이 대체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찰리XXX를 잘 보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딱 얼굴이 보이는 장면에서 끊었어요. 역시나 이쁘십니다. Pretty. Beautiful. 근데 이 분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신기하네. 뭐 처비보이가 굉장히 아마 좋아할 겁니다. 이 뮤비를 본다면 알겠죠?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아. I'm busy ballin. I'm busy ballin. I'm busy ballin. 5 in the mornin. 5 in the mornin. Oh my god! 저 이 복장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뭐 노출이 많은 의상이긴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상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쨌든 션테일러의 코멘트였습니다. I'm busy ballin. I'm busy ballin. She might be a basketballer. 브래들리랑 파블로 가셨네요. All right! 이렇게 셜리 XCX의 5 in the mornin. I'm busy ballin. 한 번. 리액션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뭐 가사 버스들은 잘 못 알아듣겠고 대충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나는 허술한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하얀색 노출이 많은 의상이 저의 마음을 사라져네요. 그리고 나서 말했다시피 5시에 볼링을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저 배스킷볼 선수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배스킷볼 선수신가요? 아닌가요?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술이 덜 깼나봐요. 이 친구들처럼 저도 술이 약합니다. 어쨌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Charlie XCX5 in the mornin 너무 좋았어요. 노래가 트래비스 컷 같아서 좋았어요. 트래비스 컷? 약간 멜로디 멜로디 랑 그 화음 기능 같은 게 트래비스 컷의 냄새가 좀 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액션은 이 친구들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그 브이로그 아까 이태원에서 찍었다는 브이로그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방에서 딱 보시면서 한국의 이태원을 한번 저희와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Charlie XCX5 in the mornin 리액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첩이보이와 CM과 함께 만나뵙도록 할게요. 우리 리액겜들 그때까지 Stay Healthy and Stay Tuned for Us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러빙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외치고 그만 꺼보도록 할게요. Let's say! Let action!